아이언맨까지 여기다가 태워주면 미니 헐크 버스터 이야 진짜 멋있어 개인적으로 이 글래디에이터 로봇 완전 내 취향 자쿠는 만화랑 진짜 똑같네 프라모델보다 더 비슷해 레고 따단 우리 유튜브람들 따하 여러분들은 이 레고 중에 로봇들 좋아하시나요? 아니 너 말고 저는 이 로봇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런 작은 크기의 맥로봇부터 닌자고나 레고무비에 나왔던 커다란 로봇들까지 이 브릭스에 따라서 정말 크기가 천차만별인데 오늘은 한 이 맥로봇만한 아니야 이거보다 더 작아 아니 이거보다 작다고? 그러면 이 정도? 아니 더 더 이거보다 더? 그러면 진짜 한 이 정도? 어 그런지 와 진짜 이렇게 작은 로봇을 만든다고? 해외 창작가 코스 브릭님은 정말 적은 수의 브릭만 가지고 뭐 건담, 헐크, 버스터, 만화 영화에 나왔던 것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디자인해서 창작한 로봇들을 만들기까지 하는데요 사이즈는 진짜 미니미니하지만 이 퀄리티가 엄청 나다는 거 과연 어떤 로봇들이 나올지 먼저 직접 창작하신 로봇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니로봇입니다 일단 브릭이 진짜 몇 개 안 들어간다 양쪽에 이제 팔도 붙여주고 뒤에 제트팩까지 장착시켜줍니다 오 나름 또 디테일해 여기서 머리를 내려주면 완성이지만 이 로봇은 뒤에 멋진 날개가 있는 로봇이기 때문에 투명한 스탠드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로봇에다가 껴주면은 하늘에 떠있는 연출까지 가능하다 오 옆에 파란색 버전도 있네 방금 보신 게 비행 타입 로봇이었다면 이번엔 육전형 로봇인데요 날렵한 느낌의 비행형과는 달리 좀 더 단단한 느낌을 주고 이 손에다가 총까지 껴주면은 이렇게 세 가지 컬러의 기본적인 미니 로봇들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찰 로봇입니다 지금부터는 로봇의 다양한 컨셉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이 폴리스라는 글씨와 로봇의 디자인을 보면은 정말 경찰이 연상되는 로봇이죠 이게 크기가 또 작으니까 요런 스티커 하나만 붙여도 로봇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부여해 주네 그리고 글래디에이터 로봇 요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작품인데 뒤에다가 이런 중세 느낌 나는 문까지 거치대로 만들어 주니까 완전 잘 어울려 로봇도 컨셉에 맞게 한쪽 손에는 방패 무기로는 칼을 착용하고 오 피규어 투구를 어깨 장갑으로 활용했네 센스 보소 특히 로봇과 어울리는 미니 피규어도 있다면 만들어서 같이 진열해 두면은 훨씬 이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머리가 굉장히 길쭉한 형태의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요 바로 보스톤 다이나믹 로봇입니다 약간 이거는 에얼리언 닮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치대 베이스판을 따로 만들어 주었는데요 군데군데 이 벽이 부서져 있는 폐가 같은 느낌이죠 아니 브릭스가 몇 개 안 되는데도 이것도 완전 또 다른 디자인이 나오네 다음은 하드슈트입니다 앞에 보셨던 로봇들과는 다르게 아이언맨처럼 미니 피규어가 착용하는 슈트의 형태인데요 미니 피규어 몸통에다가 로봇 다리와 무기를 들어주어서 미피스케일의 로봇까지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이 하드슈트를 기반으로 좀 더 변형한 형태인 하드슈트 버전2도 있습니다 확실히 아까는 그냥 기본 형태라면은 이거는 위에 미사일 대포도 생기고 좀 더 공격력이 높아진 모습이랄까 지금까지는 이 코스 브릭님께서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로봇들이었다면 이번에는 헐크 버스터 건담 옵티머스 프라임 등 만화나 영화에서 나왔던 로봇들을 아주 작게 미니 버전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먼저 최초의 건담 연방군의 퍼스트 건담입니다 일단 지금 이 무기만 봐도 아까 봤던 로봇들보다는 사이즈가 훨씬 큰 것 같고요 건담이 들고 다니는 방패까지 있어 완전 디테일한데 그 방패에 있는 노란색 연방군 마크를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줬네 자 이제 퍼스트 건담의 모든 파츠를 합체해서 하나로 만들어주고 방패와 총까지 들어주면은 퍼스트 건담 완성 이 퀄리티도 좋은데 색 분할이 진짜 대박이다 완전 똑같아 진짜 만화에서 보던 퍼스트 건담 컬러 그대로 나왔죠 건담을 만들었다면 지온 공국의 자쿠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아니 특히 눈깔 하나 있는 자쿠 머리 퀄리티가 완전 대박이야 게다가 로봇에 군데군데 디테일을 더해줄 수 있는 브릭들을 추가해서 훨씬 리얼한 느낌으로 만들어주었고요 자쿠 화면을 떠오르는 무기인 바주카까지 만들어서 뒤에다가 착용할 수 있게 맞는 것도 아 요거 좋다 아까 건담도 좋았는데 지금 자쿠는 정말 넘사벽급이 아닌가 특히 이런 작은 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최대의 퀄리티인 것 같아요 다음은 유니콘 건담을 또 만들어봤다고 하는데요 마치 유니콘처럼 머리에 뿔이 나 있는 게 특징인 로봇이죠 지금 몸통과 머리 부분을 만들고 있는데 아하 여기 머리 위에다가 뿔을 누가 봐도 유니콘 건담 그리고 놀랐던 게 이 다리 부분에 꺾이는 각도 같은 거라든지 로봇 발 앞이 파란색인데 아니 그거까지 파란 브릭을 사용해서 정말 일일이 다 표현해 주었더라고요 여기에 기본 무장인 하얀 방패와 라이플까지 들어주면은 미니 유니콘 건담 완성 이 작은 로봇에게 빠져든다 빠져들어 여러분 이번에는 무려 사자비입니다 아 이거 정말 좋아하는 건담인데 요거까지 만들었다고? 사자비가 정비를 받는 모습을 연출해 봤다고 하는데요 베이스판부터 따로 제작을 해주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은 이 베이스도 진짜 작은 사이즈인데 여기에 이런 세세한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네 사자비는 전체적으로 강렬한 레드 컬러에 얄쌍한 머리 그리고 볼륨감이 있는 다리와 팔을 부착시켜 주었고요 여기다가 롱 라이플 아 무기가 진짜 멋있게 생겼네 뒤에도 사자비의 대표적인 무기인 백팩의 둥근 판넬들까지 전부 구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거치대에 꽂을 수 있게 연결해 주면은 요런 식으로 정비 중인 사자비의 모습이 완성되었습니다 확실히 이 베이스판이 있는 게 무조건 훨씬 더 멋있다 이제는 트랜스포머의 옵티머스 브라임입니다 과연 미니 로봇 버전은 또 어떻게 생겼을지 지금 이 몸통이랑 머리만 봐도 벌써 느낌이 온다 밑에 다리도 양쪽 다 붙여주고 팔까지 전부 조립해 주면은 미니 옵티머스 브라임 다리 옆에 바퀴 디테일도 있고 실제 영화처럼 이 로봇에서 트럭으로 변신도 가능하다는 거 먼저 다리와 몸통을 분리시켜 주시고 머리는 이제 필요 없겠죠 다리 허벅지 쪽에도 바퀴를 붙여주고 몸통 밑에도 똑같이 바퀴를 추가해 줍니다 이제 이 몸통과 다리를 합체시켜 주면은 트랜스폰! 트럭으로 변신 완료! 트럭도 완전 똑같아! 귀엽다 귀여워! 로봇에서 트럭으로 변신까지 되는 미니 로봇이었고요 드디어 나왔고만 아이언맨! 빌더블 피규어로 나왔던 이 아이언맨 제품의 미니 버전 같은 느낌인데요 레고로 요정도 크게 아이언맨이 나온 적은 없었죠 미니 피규어에 있는 헤드를 빼가지고 마지막 머리까지 꽂아주면은 이렇게 완성인데요 플러스 여기다가 아이언맨이 빔을 쏘고 있는 이펙트 파츠까지 만들어서 양손에다가 딱 장착시켜 주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오호 요거 대박이야 아이언맨도 이 포징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거기에 이펙트 파츠까지 달아주니까 완전 생동감 넘치네 이제 대망의 헐크 버스터 진짜 이게 제일 기대된다 물론 정식 레고 제품으로도 작게 나온 게 있지만 어... 그만 보도록 하죠 헐크 버스터에 아이언맨 미니 피규어가 탑승 가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영화의 비율을 고려해서 로봇도 좀 크게 만들어줬는데요 어? 지금 가슴 쪽에 쓴 이 프린팅 브릭 요거 옛날에 빌더블 피규어로 나왔던 아이언맨 제품에 들어있던 건데 아 그거를 여기다가 또 이렇게 사용했네 여기다가 아이언맨 피규어도 태워주고 위에 뚜껑까지 덮어주면은 이것이 바로 헐크 버스터 미니 버전 어... 완벽하다 완벽해 이외에도 코스브릭님의 채널에 가시면 다양한 레고 미니 로봇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보신 로봇들 중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따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